자 66번 볼게요. 자동화재 담지 설립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에 따라서 2종 연기 감지기를 부착 높이가 4m 미만 장소에 설치시 기준 바닥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4m 미만이 있고 그다음에 4m 이상의 20m 미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 2종이 있고 몇 종이 있습니까? 3종 이렇게 돼 있죠. 150, 그다음에 50, 여기는 75.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m 미만의 2종 연기 감지기니까 150제곱미터가 되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m 이상일 때는 절반, 75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67번, 이게 실무형 문제인데 처음 나왔죠. 아래 그림은 자동화재 담설비 배송도이다. 추가로 구역된 공간이 생겨 가나다라 감지기를 증서했다. 가나다라 감지기를 증설했다. 적합하게 설치된 것은 어떤 거냐. 이거를 증설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방식을 해야 되냐면 송배전식으로 해야 돼요. 송배전식. 여기서 지금 폐로선, 공통선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수신기에서는 뭘 갖다 하냐면 도통시험을 할 거예요. 도통시험. 그러면 보죠. 도통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도통시험부터 딱 눌러요. 그럼 이렇게 지금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지기를 통해서 쭉 연결돼 있어. 쭉 연결돼 있고 어쨌든 종단장이 있어요. 종단장 거쳐서 돌아서 다시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얘도 연결돼 있죠? 잘 보세요. 여기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끊어볼게요. 끊어. 얘도 끊어. 이걸 끊었습니다. 여기 끊어볼까요? 끊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어떤 신호를 보여요? 정상 신호를 보냅니다. 얘가 끊어지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중간에 여기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선 신호를 갖다 해야 돼요. 왜? 회로 구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단선을 갖다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끊어도 단선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정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 정상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끊읍니다. 여기가 끊어졌어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회로 구성이 안 되죠. 이때는 단선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불량이다,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이? 2번이 됩니다. 이게 송배전식이에요. 그러면 이 송배전식에 맞도록 이거를 수정해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을 갖다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 감지기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끊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끊어야 돼요. 이래야 정상적인 전루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송배전식이다. 맞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회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끊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게 송배전식이고 여기서 어떤 감지기가 탈거 또는 단선되도 단선 표시를 띄우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종단장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10km짜리가 있고 보통 20km짜리도 있다. 그런 부분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68번 봅니다. 비상방송설비 관련해서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치 기준 중 가루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층수가 몇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는 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될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층에 경보를 한다. 이게 무슨 경보 방식? 우선 경보 방식. 경보 방식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선 경보 방식과 일제 경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보 방식은 층수가 5층 이상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의 우선 경보인데 그러면 발화층, 그 다음에 경보층 보면 여기가 2층 이상, 1층, 지하층 이렇게 됐을 때 2층 이상은 뭐냐면 발화층하고요 그 직상층이에요. 그 다음에 1층은 발화층, 그 직상층에다가 지하층 그 다음에 지하층은요 지하층은 발화층, 그 직상층 플러스 기타 지하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층에서 불렀다 그러면 2층, 3층 되는 거고 1층이다 그러면 1층에 2층에 3층 그리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지하층 모두 그 다음에 지하층에 불렀다 그러면 지하층 모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5층에 3차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69번 봅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요.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유도 등에 있어서 표시면에 조명이 사용되는 변이다. 조명에 사용되는 면 이거를 갖다가 어떤 거냐 조명에 사용되는 거니까 조사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조명에 사용되는 면 조사면 쉽죠. 70번 자동화의 탐지설비인 시각경보장치 화재환율에 따라서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한 값이 감각률 몇 퍼센트 퍼 미터 미만이냐 미터당 5% 미만해야 돼요. 5%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